이번 문제는 2008년 3월 28번 문제 되겠습니다. A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prepare은 준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repair은 뭡니까? 수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우리 prepare 하면은 준비하다. 그리고 repair은 수리하다 인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수리하다 라는 말은 언제 많이 쓰여요? 뒤에 어떤 물건이 나올 때 그 물건을 수리한다 라고 쓰죠?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할 때 쌤은 밑을 보면서 밑을 근거로 찾았어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자 먼저 여기를 볼게요. there is no doubt. 어머 이거 표현인데 의심이 없다가 되는 거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얘들아 많은 나라에서요. 음식이 훨씬 더 쉬워요. 뭐하기에? 수리하기에? 수리하기에? 안되지. 음식은 수리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하죠? 준비하는 데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밑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 인스턴트 식품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컨비니언스 푸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지금 먹게 되는 여기 슈퍼마켓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스턴트의 많은 양들 때문입니다. 그럼 얘들아 쌤이 막 너무 몸이 아파. 그래서 내가 죽을 사 먹고 싶은 거야. 죽을 먹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럼 죽을 그냥 편의점에서 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끝이잖아. 준비하기에 쉽죠. 끝이? 그럼 우리 이번에는 B를 한번 볼 건데요. buyers와 sellers. 이거는 반이어죠. 사는 사람이 손님이고 파는 사람은 점원이나 사장이 될 거 아니야. 얘를 판단하려면 뒤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don't need to.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do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서 그 뒤에 근거가 여기입니다. 자, 근거가 in order to eat them. 그것들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판매자들은 먹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파는 거고 먹는 거의 주체는 buyer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uyer가 되는 거지. 자, 뭐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자르고 막 요리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밑에 보면은 그들이 결국에 해야 되는 건 오직 뭡니까? buyer들이 해야 하는 여기에 생략된 거예요. 목적과 관계되면서. buyer, 손님들이 해야 하는 모든 것. 즉 전부는 뭐일 뿐이다? 자, match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많이 하죠. 모와 뭐를 매칭한다. 이게 뭐예요? 연결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매치는 연결시키다인데 여기서 연결시키다로 쓰인 게 아닙니다. 자, 그냥 그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거 reach, 뻗는 겁니다. 손을 뻗으시면 돼요. 어디에? 냉장고예요. 손 뻗으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저녁을 위한 그게 식사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어떻게 골라주시면 돼요? prepare, buyer, reach. 정답 2번으로 체킹해주세요.